청왕만신의 풍경 청왕만신의 풍경 청왕만신의 풍경 청왕만신의 풍경 청왕만신의 풍경 청왕만신의 풍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. 이 시간에는 청왕만신을 이용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.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구 이래갖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. 여러분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처님 오신 달 초팔일 날 등들을 못 계신 분들 또 여 그분들을 위해서 5월 12일까지 연락 주시면 등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올해 한 해 견뎌내고 지켜내시고요. 가정에 갔다가 평화가 오시기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성불공덕 많이 보세요. 구독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다는 거 이쪽 번호로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